정당 투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하죠 지금 이 파트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수기는 QR코드와 QR코드를 판독해서 QR코드와 지지후보 몇 번 찍었나 이 정보를 무선으로 송출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실 이 기기 말고는 이제는 분류기는 아닌 거고요 이 개수기만이 모든 투표용지가 통과하는 일관된 장치고 그리고 그렇게 긴 투표용지도 똑같이 여기는 무조건 통과해야 되고 QR코드가 있든 없든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자기기, 유일한 그 전자기기입니다 아주 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옵션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거의 없고 이것이 가장 유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안에 어떤 부품들이 들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걸 뜯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뜯으면 안 보이게 탈부착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는 어쨌든 지금 열어보면 그대로 있던지 아니면 탈부착해서 이미 뜯어 가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QR코드를 인식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QR코드가 있는가 없는가 QR코드가 있었다면 이 센서가 인식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요 QR코드가 없었다면 그대로 그냥 갑니다 그리고 그 선거 과정은 아무런 어떤 조작 없이 그대로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럼 무선 송출이라면 무선 송출이 이제 그런 거리나 이런 것이 제한이 있습니까 네, 그것이 무선은 무제한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또 주파수라든지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제 이 부분 이것만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기기가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큰데 이 기기가 과연 이걸 QR코드를 읽어 가지고 몇 번인지 확인해 가지고 정보를 데이터를 정보를 보낼 만큼 그게 빠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폐 오른쪽에 이제 지폐 개수기를 한 번 보시면요 이 개수기가 간단한데 속도도 아주 빠르거든요 쭈루루루룩 하고 빨리 끝나는데 이 지폐 개수기에는 위조 지폐 감시 기능이 붙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폐 하나에 거의 한 100가지 정도 되는 곳곳에 위조 폐인지를 검사하는 그런 위치들이 있고요 각각에 맞는 또 센서들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거를 쭈루루룩 하는 그 순간마다 다 판독을 해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가능이 아니다 전자적인 컴퓨터의 세계는 우리 상식이 통화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까 질문하신 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내부를 한번 구성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추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센서 어떤 센서냐면 QR코드 QR코드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QR코드가 있다면 그걸 판독해서 숫자로 빼내는데요 굳이 이것을 QR코드를 빼서 어느 동인지 어느 투표소인지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QR코드 데이터는 빨리빨리 그냥 보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어떤 컴퓨터에 대단한 기능을 넣을 필요가 없고 심플할수록 여기는 고장도 안 나고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QR 인식 센서 그리고 후보 인식 센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몇 번을 찍었는지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들이 쭉 돼 있어가지고 몇 번을 찍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선 송신기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핸드폰 핸드폰 보시면 여기 핸드폰이 유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유심을 이용해서 게이터를 통신하는 5G LTE일 수도 있는데 요즘은 다 5G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화웨이에서 5G 중계기를 썼다고 하는데 이거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 5G가 가능할 거고요 또 와이파이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노트북에도 와이파이로 지금 인터넷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관련된 것은 화웨이 제품 쓴 거죠 그게 상당히 유력하고요 신문에 보니까 화웨이하고 그다음 전송망은 LG유플러스 쓴 거죠 아 네네 그렇게 이제 유추가 되고요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많습니다 블루투스도 있고 IR은 적외선 방식인데 그것도 뭐 불가능한 거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적외선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일반 리모컨 보면 리모컨 앞부분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냥 빨간색으로 그냥 가려져만 있습니다 불빛 LED나는 거 두 개가 있고 그것도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송수신이 됩니다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RF라고 무선 방식 그냥 간단한 무선 방식 FM 라디오 같은 걸로 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선 신호가 나오는지 어디에서 나오는지 나오면 그 신호는 어떠한 내용의 신호인지를 분명히 분석해 가지고 찾아내야 됩니다 10도 아주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이제 숨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후보 개인이 표시한 후보 선호도 선호도 하고 개인 정보가 합쳐져 가지고 어떤 후보가 어떤 정당을 선택했는가에 관한 정보가 어떻든 간에 모처에 송신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추정하기에는 그런 개인적인 신상도 들어갔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선거 조작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들어갔다 투표소 어디 투표소인지는 확실하게 들어간 겁니다 그 외에 자기 신상이나 주민번호나 이런 것은 들어갔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의혹은 저는 인정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100%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투표소는 확실하게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선거 개표가 진행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을 겁니다 사진 좀 선명하지 못해서 그런데 접수부, 개한부, 그리고 분류기 운영부, 분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심사부 직계구, 그리고 여기는 개표 상황실 확인석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돼서 마지막에 쓰기도 하고 해서 노트북으로 입력해 가지고 이렇게 또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날로그 세계죠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여기서 이제 수작업을 다 마치고 이 과정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도 다 성실히 했고 네 맞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주장처럼 여기에 있는 분들도 참관인도 다 열심히 해서 수계표 다 해가지고 딱 번호를 했는데 이제 이 쪽이 이제 사이버 세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죠 조작이 가능한 곳 그럼 이제 여기서 해서 이거는 이제 전송망이 있죠 네네 이번엔 전용선을 안 썼다고 그러던데 그거 이제 자세히 모르겠지만 전용선을 원래는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용선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전용선이라는 것은 그렇죠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 선을 전용선이라고 하는데 그 선을 이 선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이 선을 인터넷선을 깔 수는 없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까 여기서 이 중간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서브라든지 중객이란 이런 게 설명이 됩니까 네네 그런데 전용선은 또 안 썼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용선이 아니지만 전용선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뭐 VPN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여기와 저기를 완전히 이제 다른 인터넷하고 분리된 그런 인터넷으로 쓰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그 망을 마치 전용선과 같은 효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인터넷 기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굳이 전용선이라고 한다면 또 전용선이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네 이제 메인 컴퓨터가 있는 겁니다 아 네 그게 최종입니까 선관위에서 과천에 있나요? 네 과천에 있는데 네 그 얘기는 들었는데 이때까지는 서버를 관리하는 어떤 관리업체를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중앙선관이 사무실 안에 들어있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하고 또 종로구 사무실의 두 개의 백업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아 네 아 그럼 과거에는 네 과거에는 발주업체가 그걸 관리했는다 그러니까 보안이 확실한 보안이 확실한 어떤 다른 업체에 그 업체는 이제 만약에 이 선관위 서버나 데이터가 잘못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보안을 강하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큰 비용의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선관위 사무실 안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직접 통제 관리하에 두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의혹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 그냥 서버가 좀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놔뒀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의혹이 나온 상황에서는 뭔가 있다라고 또 보여줄 수 밖에 없겠죠 그렇죠 오랫동안 그렇게 안 해왔는데 그 관행을 바꿨으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항상 보면 현상이 있으면 현상 될 이유가 있잖아 어쨌든 다음은 아까 보시죠 자 근데 이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조작되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때까지 방법들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일관된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조작은 확실하다 데이터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건 설명을 해준다 데이터가 조작임을 증명하는데 그러면 방법적인 것은 조사를 해서 밝혀 주십시오 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일단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찾아달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런 방법도 있으니 조사를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위해서 약간 설명을 곁들인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다른 상대적인 진영 측의 반응은 또 이랬습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 직접 가보신 분도 있지만 안 가본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안 맞는 게 또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정말 뭐 3자를 대동해서 현장 개표 상황을 그대로 펼쳐놓고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인식되지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개표 구성도는 이때까지의 어떤 단점들 그 뭐 약간 의혹들이나 풀리지 않는 것들 이것이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겁니다 뭔가 좀 추가가 됐죠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구성도 이거는 조작 구성도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 추가가 됐죠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수기는 원래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건데 갑자기 딱 제가 띄워놨죠 그러니까 계수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내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아까 얘기했듯이 QR코드와 QR코드를 이제 어떤 숫자 형태로 바꾼 그 QR코드와 그리고 몇 번을 찍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화웨이에서 만든 U플러스가 이제 설치했다고 하는데 화웨이에서 이제 발주를 한 중계기를 통해서 다른 곳 어디론가 갔다는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는데 서브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반드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장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전세계 어디든지 중국일 수도 있고 다른 곳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송에 나갔을 때 항상 모든 그런 그 분야를 아주 잘 아는 분들의 이야기는 이것이 한국이 아니고 외국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더 증거인멸도 쉽고 그리고 더 안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겠네 그게 더 쉽습니다 인터넷이 되는 전세계 어디든 인터넷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아마존을 딱 치면요 아마존에 있는 미국에 있는 홈페이지가 바로 뜨는 것처럼 전세계 어디든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위험부담을 가지고 한국에 있을 필요는 없을 걸로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는 뭐 그런 화웨이에 전용선을 타서 정보가 일단 전달되고 그것이 또 다른 어떤 그룹에게 전달돼서 거기서 일정 퍼센트의 상수가 주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나 아주 그러니까 이런 IT 분야에 또 건축 설계사 같은 업무가 있더군요 그런 업무를 많이 해오신 분이 제가 방송에서도 했었는데 그분이 그려준 가상도 가상도하고 이 가상도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다룬 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당신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여기에서 수작업 다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선거 조작하려면 온 공무원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공무원을 동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들 성실하게 옛날에 해보던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밑부분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분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 사건을 보려면은 그게 굉장히 큰 격차인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이 서버를 두 개에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중국제로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중국제의 가능성이 높아서 중국제 서버인데 왜 두 개를 놔뒀냐 하면 그냥 의미적으로 두 개 놓은 겁니다 사실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모으는 모든 직계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역할이 두 개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아래 밑에 있는 것은 수집 서버입니다 그래서 중계기에서 온 데이터들이 전국에 수십 곳에 수백 곳에서 자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한 군데로 모으는 어떤 역할을 하는 서버들이 있고요 일주기 인풋 기능이라고 그렇습니까? 자료를 모으는 데 맞습니다 그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서버에서 나온 데이터를 이제 그 집계 서버라고 저쪽에 보시면 수집 서버와 집계 서버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름을 의미로 붙인 겁니다 아마 정식 명칭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서버에서 그 수치들을 이제 종합해서 집계를 하는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집계 서버에서 나온 데이터로 방송국으로 다 갈 겁니다 실시간으로 방송국으로 다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방송국으로 가는 거죠 네네 필요에 따라서는 보안이 강화된 왜냐하면 방송국의 접근 라인을 타서 보안적으로 조작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보안 역할을 담당하는 서버를 공유는 할 수 있지만 공유를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서 집계 서버에서 나온 것이 방송국으로 가서 결국은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상적인 상태는 이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는 이렇게 가가지고 수집해서 있는 그대로 집계해가지고 방송에서 다 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문제는 이게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부분을 제가 아주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요 지금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전 투표입니다 사전 네 사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핵심입니다 모두가 다 사전 선거입니다 사전 선거 사전 투표 당일 투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는 당일 투표 본 투표 이 흐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냐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게? 이해 가죠 네네 이거는 그냥 아무 그런 통계적 조작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여기서 한 번 만지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사전하고 당일을 동시에 해도 됩니다 이 시스템은 사전하고 당일이 동시에 막 쭉쭉쭉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일부러 그런 것처럼 약속이나 한 듯이 사전 투표는 먼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는 마지막에 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 표들이 또 엮여서 들어갔을 경우에 약간 시스템이 조작이 됐다 안 됐다 자꾸 바뀌니까 불안정한 걸 조금 미연에 방지하고자 중간에 잠깐은 섞일 수 있거든요 사전 당일에 섞일 수 있지만 후방과서는 그 개표 시스템 여러 가지 구역이 있지만 그 하나의 개표되는 그 라인은 한 번은 당일로 쭉 갔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그 다음 파트는 사전만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는 당일 투표를 개표하기 전에 사전 투표를 먼저 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사전 투표를 맨 마지막에 한 거 아니에요 그랬었나요? 네 이번에 맨 마지막에 했거든요 미리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가 유출을 해보면 결국 이 시스템상에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일 투표를 깨끗이 해결하고 그 다음 사전 투표를 시작하게 된 거네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모든 시스템이 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역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완벽한데 한 가지가 아직 안 풀리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서 숫자를 체크해서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조작된 수치가 사전만 조작이 됩니다 그럼 이 두 부분이 다른 부분이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자료가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끊어진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일로 투표됐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 투표함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이건 없는 겁니다 이쪽은 이제 이쪽은 동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로만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간 라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구간 라인은 아직은 이게 돌아가는 데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봤을 때는 어떤 딱 시점으로 예를 들면 12시면 12시 시점으로 이쪽 라인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스위치를 OFF 시켜버리는 거죠 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쪽 라인만 ON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어떤 조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일에서 사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에 이때까지 모든 참관인이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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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끝에 가서는 다들 피곤했고 다들 여러 가지의 어떤 군데군데 체크를 했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끝에 가서 무효표 나오는지 왜냐하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한 표라도 더 하기 위해서 무효표 보는데 막 우르르 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뒷부분에 어디선가 왜냐하면 왜 이 뒷부분이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컴퓨터가 있거든요 결국은 컴퓨터가 있는 겁니다 집어넣을 때 입력을 컴퓨터로 하거든요 컴퓨터에서 어떠한 조작이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해서 수작업으로 해서 입력까지 했고 큰 서버까지 올라가는데 그것은 다 일치하는 것으로 사전도 마찬가지로 사전은 조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작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어떤 트릭이 분명히 저기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조사를 하면 바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약간 전자공학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요 교묘하게 어떤 속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데 당일은 이쪽으로 갔고요 사전투표는 데이터는 이쪽으로 다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선관위 서브랑 똑같은 서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계를 하는 것 그대로 다 수집해서 집계하는 것까지 똑같은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대신 이거는 사전투표만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 데이터를 조작 서버 안에서 집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조작도 다 했을 겁니다 원하는 대로 조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특수한 조작 시스템이나 조작 그룹이 존재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그렇게 통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회가 깊지 않아서 마이너스 1의 비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는 마지막 최종 결과에 아주 수준이 낮은 프로그래머들이 범하기 쉬운 그런 실수를 범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뭔가가 데이터를 만지는 기능이 있었다 이런 것을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방송 보고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종사해 오신 분들이 그렇게 의견을 남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발표했던 그 방송하고 조금은 다른 부분일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예전에 지금 이렇게까지 만약에 서버가 구성된다면요 굳이 그 몇 표 중에 몇 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몇 표 중에 몇 표 이렇게 가면요 그 방법의 장점은 어떤 것이냐면 그 표수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표 주고 쭉쭉쭉 갔다가 세 표 중에 한 표 세 표 중에 한 표 세 표 중에 중간에 멈춰도 끝나거든요 그러면 소수점이 떨어지진 않아요 이런 면에서 아마도 이 개표 조작 방법은 예전에는 했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주축이 가능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온 거는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을 많이 봤는데요 그게 정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이 그 두 표율로 그냥 여기 한 7% 이쪽에는 뭐 한 10% 올리고 여기는 7%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작을 했을 경우에 분명히 소수점이 나오거든요 나오지 네 소수점이 나오는데 그러면 소수점이 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표에서 소수점이니까 0.5니까 짝 잘라서 놓을 수는 없거든요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조작을 한 수치는 소수점이 나오는데 표는 소수점이 없으니 표가 떠버리는 거예요 한 표씩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제 끝에 예외사항으로 플러스 1 기타사항 그래서 한 전문가는 그게 두 가지가 0.5, 0.5가 등장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명령어 같은 걸 주지 않아가지고 그냥 두 개 다 올라가서 그냥 문제가 결국 나중에서 마이너스 1을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렇게 웃두고 근데 그게 조금만 신경 쓰면 그거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귀찮거나 아니면은 좀 이게 모르겠습니다 성의가 없었다 이렇게 성의가 없었던 거예요 성의가 없는 프로그램이니까 한국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없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죠 양심은 남아있어서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이렇게 작은 실마리를 일부러 남겨놨을지도 모를 일이죠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 가셨나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조금 더 이거는 이해 가고 이게 거의 여기 전송이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실시간이죠 모릅니다 5G 같으면 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다 건너서 숫자 바꿔가지고 순간이 올리면은 여기서 올린 것과 완전히 다른 숫자를 볼 수 있겠네요 선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진짜 선이 빨간색 꼽히는 거 아니거든요 선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안에 들어가는 신호가 중국에서 온 건지 어디에서 온 건지는 알 수는 없지나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정말 참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전 공무원을 동원해야 된다는 이런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절대로 우리가 열심히 그냥 개표 작업을 다 했는데 그런데 무슨 지금 이런 세상에 그냥 선거 개표 조작이 있겠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보는 세계는 이렇게 작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물리적 세계 오프라인 세계고 온라인 세계고 사이버 세계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죠 네 정말 잘 그리네요 그다음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또 유의점을 하셔야 될 게 이게 생동반전 겁니다. 화웨이 종객이.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실제 투표 프로세스에는 다 수작업이고 여기서 마지막에 집계약 합계한 것도 바로 붙여놓고 카메라로 찍든지 전화로 하든지 아주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쭉 따라가 봐도 저작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갑자기 화웨이 종객이 왜 나오냐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왜 보내냐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